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포터 강진아입니다. 원주 간연유원지 서금산 여기 출렁다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표하는 10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선사 올릴게요. 갈게요. 출발. 자, 가자.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거는 역사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짚고 있어서 오세요. 오지 마세요. 편하게 보세요. 출발. 자, 갑니다. 자, 좋다. 안방에서 편히 보세요. 심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배경이 너무 좋죠? 여름에는 여기 캠핑장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엄청 깨끗해요. 물공기도 많고 저쪽 산이 보이는 곳이 소금산인데요. 내가 금방 올라갔다 왔어요. 350미터. 돕지 않습니다. 1, 2코스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좋다. 신난다. 춤추자. 흔들어. 다가야 막 흔드는 거야. 자,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BN으로 이 방송국 보내드릴게요. 자, 윤택이네 이놈. 이놈. 친구니까. 아, 예. 아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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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준석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18번지 옥경이.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세월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는 고개 숙인 옥경이 차려. 태진아, 드러시오. 강진아, 스페셜 특집방송 끝! 아, 감사합니다. 이제 2분이야. 1분 더 찍어야 돼, 지금. 아유, 자, 소금상 정상. 자, 350m 올라가면은 편해요. 네, 높지 않으니까 출렁출렁 오리네, 차가. 어우, 어쩌고. 아싸, 호랑나비. 호랑... 아유, 그게 흔들렁렁렁렁네. 자, 자, 이쪽 보시면은요. 자, 여기 산악회 하신 분도 있고. 와, 참... 야, 편한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이야, 기가 막힌 데요. 기가 많습니다, 지금. 힐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힐링이 너무 됩니다, 지금. 하... 귀를 드리겠습니다. 귀를... 여러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빨바이! 간현주에서 강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우내. 땡큐! 아싸, 좋다.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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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소금상 정상을 보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오세요. 땡큐!